제목,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너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유야,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엄마가 꼭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시유한테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줬잖아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